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첨화쌤입니다. 어느새 또 마지막 방송 시간이 다가왔네요. 벌써 일주일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일월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월요일을 맞아야겠죠. 월요일에는 뭔가 좀 신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일들과 뉴스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싶을 거야. 뭔가 좀 불기둥 한번 때리지 않겠나 오지 않겠나 하는데 저도 솔직히 뭐 인간적인 그런 욕심은 한번 불기둥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삼성전자 한번 상한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무리수지만은 상한가 보는 게 소원입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저희 작은 소망은 상한가 과연 갈 수 있을까. 하여튼 뭐 내일 좀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안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크게 실망은 하진 않는데 그래도 저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워낙 삼성전자에서 뭐 10조원 정도 자사주를 매입하고 한 3조 정도는 소각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세력들이 좀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주가를 둘러싸서 급락 불안이 좀 완화되는 그런 가운데 이 트럼프의 그 무역 정책 피해 우려도 정점을 좀 지나면서 이제 코스피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되지 않겠냐. 그런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점으로 보겠죠. 바닷건이 아니냐.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전주 대비 144.29포인트 하락해서 2416.86에 거래를 마쳤는데 주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이던 지수가 지난 14일에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고 투자 심리가 다소 진정이 됐는데요. 15일에는 장중에 2400선을 좀 하위하는 등 좀 불안한 그런 분위기도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은 5만 7천원에서 지난 14일 4만 9천 9백원까지 수직 낙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아주 악화됐어요. 지금 상태 안 좋아요. 투자 심리 위축도 되고 이 삼성의 주가가 5만원을 밑도는 것은 2022년 6월 15일이죠. 15일 이후로 4년 5개월 만입니다. 다만 지난 15일 7% 넘는 급등세 보였죠. 하루 안에 4만 전쟁을 탈피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안불안하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코스피에서 외국인 애들이 한 1조 7261억 기간 애들이 660억 순매됐네요. 개미들만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개미들 1조 5,759억이죠. 개미들만 바글바글 그렇습니다. 이번 주 삼성자 주가 회복에 따른 그런 불안이 약간 좀 완화되면서 코스피의 가격 메리트가 부각부각되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겠냐 보는 것 같아요. 워낙 싸잖아. 지금 솔직히 많이 싸요. 많이 바닥이고 싸다 보니 뭔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이 정도 됐으면 매수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현재의 지수대는 낙폭 과대 영역이다. 불안 심리가 완화만으로도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주간 예상 밴드 2350에서 2500선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레벨다운의 중심에 서 있던 삼성전자가 지금 있는데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1조 9천억 규모죠. 이거에 보내서 삼성전자만 2조 7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즉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순매수하고 있다는 거다. 삼성만 팬다. 삼성만 패고 있어. 나머지는 괜찮은데 삼성전자만 그냥 열나게 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삼성의 주가는 올해 고점대비 40%가량 하락을 해가지고 금융위기 수준의 하락을 기록 중이고 밸류에이션 또한 PBR 확정실적기준 경점 부륙배 12개월 선행 0.83배로 하락을 하면서 지난 2016년 2월 이후로 최저점이죠. 해당 낙폭은 과거 경쟁력 악화 수준을 넘어서 시장의 도태 우려까지 선 반영된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가지고 불안 심리가 완화만으로도 반등을 하지 않겠냐.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실적과 수급 불안 이것들이 정점을 통과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단기간에 주익시장이 낙폭이 컸고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술적인 그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트럼프의 그 정책 불확실성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는 시기는 내년 한 1월 20일 이후로 보는 것 같아요. 취임식 이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관세 적용 시점이 정해지고 이와 관련해서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구체화되면 오히려 극단적인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겠죠. 취임식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주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은 크게 없네요. 18일, 19일 20일에는 중국에 11월 5년물 대출 우대금리가 있고 그리고 21일에는 미국 11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이 있어요. 22일에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하고 S&P 글로벌 제조 PMI가 좀 발표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지표들 발표가 있는데 제가 볼 땐 눈에 크게 띄는 건 없는 것 같네요. 하여튼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빨리 조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토요일날 우리 미국장이 아주 작살났습니다. 다우드 0.7% 빠지고 S&P가 S&P가 아니에요 참 나스닥이 2.24%나 빠졌어요. 엄청 빠졌습니다. 그리고 S&P가 1.32% 빠져가지고 이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졌다는 게 상당히 좀 걸려요. 그리고 필라는 또 폭락을 했어. 3.42% 이야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반동체 요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지금 너무 커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요.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더욱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또 시기를 또 겪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수도 너무 쩔고 있고 환율은 1,396원이고요. 10원이나 빠졌어요. 또 환율이 쭉 빠집니다. 외국인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런가 좀 많이 빠졌고 달러 일본엔 154.29엔 유카는 67.02달러 일본에는 904.12원 유로와는 1,468.38원 중국 위하나 192.86원 휘발유는 1,632.54원 국제금값 2,570.1달러 국내는 11만 5,322.06원입니다. 금값이 좀 빠지고 있다. 미국 국제금연물은 4.445네요. 다시 또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선물은 보니까 많이 빠졌죠. 다우가 0.67% S&P 1.26 나스닥 2.36 러셀은 1.43%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우리 상승자는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아주 골때리는 소식이 나왔죠. 자사주 10.8백 했다 해가지고 시간에서도 급등을 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월요일날도 좀 급등 모드로 갈 것 같습니다. 급등 모드로 갈 것 같다. 가면서 그 이후로 또 외인들이 또 갑자기 또 풀매도만 때리지 않는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나 모르지 않습니까? 누구나 몰라. 누구나 뭐 예측은 하겠지만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사주 매입 효과는 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급등 모드로 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우산주도 마찬가지로 4만 5천 9백 갔는데 급등 모드로 가가지고 한 3에서 5% 정도는 충분히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뇌피셜이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고 오르면 좋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수량 모으실 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고 조금 힘드신 분들은 견뎠다가 나중에 상승 타임 때 꼭 차익실현 하셔서 떠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투자 절대로 쉽게 보시면 안됩니다. 가장 힘든 게 대한민국 국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겁니다. 그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새벽에 뵈요. 굿나잇